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전 오늘 아주 짧은 영상을 준비해 줬습니다. 오늘은 리셋전이 꼭 받아야하는 키부품이 있어요. 전쟁 진행에 관한 것입니다. 이게 참 희귀하니까 꼭 받으세요. 이번주 방어구 좀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. 샥스는 헌터 헬멧 좋은걸 팔고 방랑자가 가슴 좋은걸 팔아요. 둘다 특히 pvp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한 번 꼭 받으세요. 우리 워럭충 친구들 위에도 좋은 것이 있어요. 테이블엠케이 EDZ에서 건틀릿과 가슴 팔고 있어요. 그거 한 번 받으세요. 안타깝게도 타이틀을 위한 좋은 것이 이번주 없어요. 다음주 좋은 방어구 있길 바랍니다. 다음주 좋은 방어구 있길 바랍니다. 여기 있을 수 있어? 지금 끝까지. 지금 끝까지. 몰랐는데? 어? 내려갈 순 없어? 아 지금. 어디야? 없는데? 뒷배우는 없지? 나. 봐야 돼. wickeln diam